네, 위천강입니다. 물이 줄면서 낚시 여건도 조금 안 좋지만 좋아지는 곳도 많아요. 물이 고여있는데 고기가 계속 잘 나와요. 와, 여기 지금 4일째, 5일째 막 한두 마리, 두세 마리씩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바로 이곳. 따끈따끈한 VIP 포인트! 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수시보단 덜해요. 저기 포항에서 오신 우리 손님, 어이구 수고했습니다.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잔고기가 지금 계속 움직여요. 전 포인트에서 다. 그래도 월척에다, 잔시알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항을 보여주신 우리 족발집 사장님 감사함을 전합니다. 5월 23일 아침 실시간 조항. 어저께 쭉 질문을 해서 가장 따끈한 곳으로 안내를 했는데 역시나 성공. 감사드립니다. 와, 기뻐요. 군이 위천강연 계속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갈수기 때는 또 조항을 듣고 설명글을 듣고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5월 23일 조항을 서로 주고받는 자에게만 조항을 드립니다. 안내를 했더니만 고기만 쏙 빼먹고 채워서 이제는 또 고기 나온다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사이드에서 또 고기 나왔다고 다 이야기해줘요. 조항을 드리면 조항을 주고받는 그런 양심적인 서로 조항 거래관계가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믿고 또 안내를 하죠. 감사함을 전합니다. 최고입니다.